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뉴스 방다인입니다. 10일 중국 SNS 웨이브에서는 한복이 아닌 한프, 중국 목식을 표절한 한국, 한복과 한프 논란 등의 검색어가 등장해 수십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놀이꾼들은 잇따라 한복은 중국의 것이고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드라마 상세 출연 배우 시카이의 사진입니다. 시카이는 상세 촬영장에서 한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웨이브에 게시했으며 상세 제작진은 시카이가 입은 한복은 중국 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잇따라 명나라의 복장이었던 한프를 속국 고려가 베낀 게 한복이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인의 뱃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극의 주인공들은 모두 한프를 입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국 문화 뺏어가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방탄소년단과 기생충, 킹덤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가 점차 늘어나자 중국에서 이를 그대로 표절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17년에는 중국의 한 힙합 프로그램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백두산을 중국 명칭인 장백산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방영됐으며 2016년에는 하루 20억 명 이상이 방문하는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윤동주를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획 중인 장선. 아멘